플레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일단 부모를 일단 사긴 사야될 것 같아 부모에다 탑으로 영등 타고 꿀 빨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구매는 헌기를 사든가 해가지고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여기서 놀아야 돼 여기 애들 고기방패 소라하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좋아 위치 진짜 개 싼 다 있어요 아 이거지 야 아 아 아 아 아 야야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야 여기 불통 장전해놔야겠다 내가 어 어 헌차 킬 따라야지 어 뭔 일이야 어 존나 아파 어 이래가지고 내가 불통 장전해놓은 거였어 이거 워 와 존대 존대 난 여기 쨌다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얘들아 여기 나 좀 킬 좀 야야야 이 새끼 안 맞아 야 이거에 산다고 불똥 존나 사기야 와 야 이거 산건 존나 썼나 본거 아니냐 야 아니 뭐 지옥에서 돌아왔어 이거 지금 뭐야 요시야? 나 갈게 원조 아 저거 아 뭐야 아 키팅났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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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 라운드 한 4개 남았어요 숙쇼 한번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야야야야 공중에 뛰어 있어 뭐야이거 맞지 않게 뭐야 죄송합니다 자 화좀 풀게요 야 미안하다 나 화좀 풀게 미안해 친구야 야 나 총알 좀 다 쓸게 미안해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해 미안해 야 내가 오늘 무기운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화좀 풀어야겠다 야 야 야 안죽냐 야 야 미안해 야 야 잡았어 야 500발 500발 다 쓰고 잡았어 야 뭐야 이 새끼들 뭐야 꺼져 이 새끼 뭐냐 이거 뭐야 얘 꼈어 야 쟤 권총이 없어 샷건드 껴줘야 돼 가만있어 내가 이거 내꺼야 나와 아 진짜 이 딴짓거리 좀 하지마라 뿅신 뿅신아 야 이 뿅신아 꼴좋다 이 새끼야 오 씨X 뭐야 이 새끼 야 세트나왔어 세트나왔어 꼴좋다 이 새끼야 풍풍 어 디블이네 아 근데 도전 못했죠 지금 라운드가 야 디블 나왔다 세트 3개니까 마구마파게요 뭐냐 이거 뭐냐 이거 아 아 멘트 맛있다 야야야 호브야 그 뒤를 조심해보니까 미치기를 해야 맛있지 조심하세요 야 종법이야 내 태용 조심해 슈퍼 센퀴들아 어! 어 이거 아닌데! 이거 아닌데! 어 ㅅㅂ 뭐야 이거! 어어어! ㅅㅂ 이 새끼들아! 야하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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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불톰이지 그치! 야 이 새끼 여기 있어! 디발! 어어! 크랑보드 레스고! 자! 킹 이스백이다 이 새끼들아! 킹 이스백! 오면할 레스고! 어깨에 새끼야! 킹 이스백! 어색한 적! ㅁ! 이 새끼야! 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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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 이즈벡 개새끼들아 킹 이즈벡 하하하하 킹 이즈벡 킹 이즈벡 킹 이즈벡 킹 이즈벡 킹 이즈벡 킹 이즈벡 어 뒤졌다 아 음 음 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